지난 금요일에 SDX의 1.0 모델이 출시가 되고 영상을 남겼더니 잘 안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종합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좀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VRAM이 부족한 분들은 잘 안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오류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몇가지 제시를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AM이 8기가 이하인 분들은 아무래도 미드 VRAM 이 부분을 추가해서 웹 UI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AW VRAM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답답할 것 같아서 좀 비추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리파이너 모델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작업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이즈를 줄여서 생성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또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SDXL용 로라를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그 링크에 보면 로라 모델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다운받아서 텍스트 투 이미지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 공간에서는 사용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권장되는 해상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12, 768 혹은 1024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비율들 있죠. 6대 5 혹은 7대 5, 16대 9, 8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진 그런 해상도를 사용하면은 이미지가 어그러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3080 12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영상 녹화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버벅이는 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SDXL 1.0 모델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웹 UI에서 사용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담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바로 쉽게 또 로드가 걸리지 않게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워크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컴피 UI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꼭 봐주셔야 될 영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1.0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말 둘 다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클립트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1.0 모델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웹 UI나 컴피 UI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클립트롭만 나오면 제가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냐하면 설명을 저번에 잘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자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연에 한 번 내는 금액이 6,900원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좀 계산이 좀 이상한데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네요. 여기서 한 달에 6,900원이고 연으로 계산하면 8만 얼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월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200원이 아니라 보통 결제되면 한 1,400원인가 그렇게 결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제하는 거지 사실 무료 요금으로도 충분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결제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피 UI 작업 공간에 왔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정말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나랑 맞진 않는 것 같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또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것만큼 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1.0 모델을 사용하면서 엄청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부담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품질도 너무 좋고요.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오늘 이걸 보시고 그냥 프롬프트를 적어서 이미지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차피 또 만들 필요 없이 제가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링크를 전달해 드리면 그대로 끌어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넣으면 제가 보는 화면과 그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슨 파일로 유형이 되어 있죠. PNG 파일을 그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그런 워크플로우가 나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드릴 거지만 여기 내려가게 되면은 쭉 내려가면 다이렉트 링크 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 압축 파일이 받아지는데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거는 없고요.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폴더와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아까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하고 이런 것도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컴피 UI 폴더에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은 모델스 있습니다. 똑같죠? 들어가서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들어가서 이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1.0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델 받는 법은 또 따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는 오늘 영상에서 또 살펴볼 게 이제 업스케일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업스케일 모델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이 세 가지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링크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모델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리파이너 모델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0.9를 지웠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베이스 모델이 들어가 있죠. 스크롤하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긍정 프롬프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부정 프롬프트인데 1.0 모델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프롬프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베이스 모델이 프로세스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작업 공간을 제가 만들어놨고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1.0 모델과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클립, 그런 봉지에 담는 겁니다. 담아서 여기다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 샘플러라는 어떤 요리 장소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입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이런 양념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완성을 해주는데 식당 1에서 완성을 하는 거고 식당 1에서 완성된 걸 가지고 또 식당 2에서 좀 더 좋은 그런 퀄리티의 요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요리를 가지고 나서 우리는 좀 더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스케일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업스케일은 그림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최종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세팅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텝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그냥 바꿀 건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12 정도까지 스텝을 가겠다 하면은 이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타트 스텝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모델에서 12까지 스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12 스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 20 스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30으로 바꾸게 되고 자 오케이 누르고 이거를 16으로 간다 바꾼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여기 스텝이 16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경계점을 가지고 숫자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25 한번 해볼게요. 25 한번 해보고 자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노이즈 CD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트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픽스하게 되면은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하면 이 CD 넘버가 하나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디크리먼트 하면은 하나씩 줄게 되는 겁니다. 인크리먼트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막 바뀌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그럼 랜덤 아이즈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죠? 이제 Q 프롬프트를 눌러주면 자 여기 1이 보이게 되는데 실행이 되는 겁니다.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가 참 안 보이게 되는데 이제 진행하고 있죠. 속도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바뀌었죠. 랜덤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네 제 2의 요리 장소로 이동이 된 것이죠. 자 이 요리를 하면서 이제 양념을 치면서 아 바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리파이너 모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스케일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스케일이 된 이미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완성된 업스케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완성이 되었죠. 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 보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폴더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아웃풋 폴더가 있습니다. 아웃풋 폴더 들어가시게 되면은 생성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까 리파이너 모델 이거 업스케일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켜볼게요. 자 100% 해도 1024 크기죠. 그런데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확대했을 때 엄청 커지죠. 디테일 어떤가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랑 비교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이미지랑 비교를 하게 되면 왼쪽은 리파이너 모델로 만들어진 이미지고 오른쪽은 업스케일 이미지입니다. 네 같은 크기로 보면은 아직 크게는 못 느끼겠지만 일단 확대를 해보면은 그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금방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지 않고 했는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스케일된 거 이미지 속성을 보면요. 4096입니다. 꽤 크죠? 1024의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가 될 수 있는 업스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보면은 이제 설정치 별로 바꿈 없이 쉽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보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하실 분들은 여기서 샘플러 모델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좀 익숙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옮겨서 한번 프롬프트 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거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대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프리뷰 이미지가 나왔고 리파이널 모델입니다. 주름이 좀 많네요. 너무 디테일한 것 같은데 너무 주름이 많네요. 자 프롬프트 보면요. 영 모먼인데 그렇진 않네요. 업스케일된 이미지인데요. 너무 과하네요. 주름이 너무 많고요. 너무 주름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조금 에러가 나왔네요. 자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보면은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네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안심하면 되겠죠. 네 주름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또 이렇게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입력하셔서 1.6 모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피 UI에서 이그젬플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끌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SDXL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받아서 컴피 UI에 그대로 자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 이렇게 싹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러가지 예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설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추가로 제작을 했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